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큰일 났어 바루스 나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 아니 이거 밴률 이거 어떡하냐 밴도 많이 하고 픽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바루스를 못하고 있어 어제 해치되고 나서 한 판밖에 못했다니까 아 오늘은 좀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포탑에 맞아 걸었네 너무 큰데 나 진짜 개망했네 아니 이게 무슨 판정이야 나 피하지 않았어? 어? 아 맞췄으면 잡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쉽다 내 공 다 들어갔는데 아 뭐가 아쉬운데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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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은 진짜 잘 깔았는데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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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G 정렬을 그냥 써버린다고 여기서? 헤디 이래서 줬지 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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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수와 좋았다 쩔어 아! 눈앞에서 몇 개를 붙인 거야, 나. 내가 만만해 보여. 1이제 10인 1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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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인 1인 GG